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입주 지연 문제로 GS건설이 지난 9월 입주 예정자들에게 6천만 원 무이자 대출 안 등 입주 지연 보상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재시공 때까지 머무를 집을 구하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건설사가 최근 다시 입주 지연 보상안을 준비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지 입주 예정자회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민 회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당초 입주 예정일이 지금 12월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시공까지 머무를 집을 다시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사정을 좀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모두들 지금 12월 말 1월 중 이렇게 거주 계획을 세워두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도 지금 이 다음 거주지를 많이들 찾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급한 대로 가용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이 다음 2주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GS건설과 10월 31일에 입주 지연 보상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사가 다시 가지고 나온 보상안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지금 GS건설은 중도금 대의변제가 아니라 중도금 이자를 대납하는 안과 그다음에 애초 6천만 원 무이자 거주지원 보상금 무이자 대출에서 지금 8천만 원 인상안을 지금 제시를 해왔습니다. 국정감사 이후로 상향해서 안을 제시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중도금 대의변제부터 지금 보상한 내용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시고 주거지원 보상금도 지금 저희가 실거주 의무가 3년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거주하기로 한, 입주하기로 한 단지 인근의 주변 시세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입주지원 보상안은 어떤 겁니까? 중도금 대의변제가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으로 저희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지원 보상안도 지금 검단 신도시 저희가 입주하기로 한 단지 인근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거주지원 보상금이 좀 더 상향이 돼야지만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와의 입장이 만약에 좁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요구안이 관철이 되기가 좀 어렵다면 앞으로도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집회가 됐든 민원 아니면 저희가 또 지역구 의원부터 해서 국토부, 각 기관마다 저희의 요구를 좀 계속해서 지속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예정회 정혜민 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